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3 오늘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주식 매매가 굉장히 활발해진 겁니까? 손박김이 크게 늘었다는 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의 회전률이라고 하죠. 매매 회전률 그러니까 단타가 많이 늘었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연초에 3200포인트 훌쩍 넘어갔다가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는 거죠. 3,000포인트 살짝 무너지기도 하지만 3,000포인트를 어쨌든 올해 들어서는 지지선으로 해서 3,150, 160선을 저항선, 이 레인지에서 개인들이 많이 빠지는 날 사고 좀 오르면 또 미련 없이 주식을 던지고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 3월 달부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어져 왔던 매매 패턴은 바이앤 홀딩이었어요. 바이앤 홀딩. 사고 그냥 내가 버틴다. 삼성전자 같은 거 4만 전자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이래서 바이앤 홀딩하고 다른 개별 종목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서 버티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난다. 어떤 그런 인식 속에서 2020년을 보냈다면 2021년은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거기다가 어제도 우리가 홍춘욱 박사 모셔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매도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를라 그러면 대량 매도가 국내 기관에서도 나오고 또 외국인들도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내다 보니까 우리만 이거 천수답처럼 계속 살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 예탁금 같은 경우도 한 10조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약한 상태에서 주가지수의 어떤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는 이런 단타가 굉장히 늘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3천이 깨졌던 지난달 26일에 무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3조 7,785억 원이나 그날 하루에 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3월 2일 날인데 다시 장중에 이게 급반등을 했잖아요. 3,100 근처까지 근접을 하니까 미련 없이 1조가량을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작년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 내기가 바이앤 홀딩 전략으로는 쉽지 않고 그리고 조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좀 챙기자 이런 움직임이 많다는 건데 이게 어디서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상장지수 펀드 ETF 매매를 보면 이게 또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ETF요? 네. ETF 지수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고파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달 25일 날 개인의 순매수가 가장 많았던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러니까 인버스 2X라는 게 곧버스잖아요. 이걸 계속 많이 샀어요. 주가가 1% 내리면 2%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 이거를 1100선을 고점으로 판단한 투자들 그때 거기서 많이 샀다는 거죠. 일단 이게 3,100 이상에서 이걸 많이 샀다는 거고 3,00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매도가 나오고 이런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났을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반대로 코덱스 레버리지 ETF 이건 올리면 두 배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급락한 날을 보니까 많이 사고. 그래서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트레이딩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더라. 왜냐하면 작년에는 사실 단타 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이거 뭐 삼성전자 6만 전자 됐다고 팔았더니 팔았더니 7만, 8만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 존버 버텨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데 지수부담이라는 게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난달 1월 25일 날이 우리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3,208.99를 뚫은 이후에 3,200선을 뚫은 이후에 지금 한 달 넘게 3,000에서 3,160 이 레인지에서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변동성은 큰데 이 레인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 한번 해보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연기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44거래일 동안 무려 코스피 시장에서 13조 원가량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연기금이 20조를 덮한다, 30조를 덮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거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이 한 달 반 사이에 이렇게 연기금이 13조 원씩이나 집중적으로 매도한 케이스는 거의 내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내고 또 외국인도 어쨌든 간에 순매수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진짜 힘겹게 힘겹게 버티면서 아, 이제 우리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나섰다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단기 트레이딩의 전반적인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수가 급락을 했던 지난달 26일 날 보니까 개인 순매수 3위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카카오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개별 종목 같은 걸로 트레이딩을 했다면 지금은 지수를 움직일 만한 대형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와 인터넷의 대표 종목 이런 것들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난달 26일 날 이걸 사서 그냥 종가의 수시를 갖고 있다면 대충 2%에서 3%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다행인 건 우량주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근데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단기 트레이딩을 한 분과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한 분의 성적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만약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쭉 빠지는 국면이 오면 단기간에는 어쩌면 이런 분들의 성적이 좋을라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래도 지금 3,000포인트 이상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 매매 회전율이 거의 15년 만에 처음 최고라는 거예요. 회전율이.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걸 보니까 코스피 시장의 주식 회전율이 52.85로 월간 기준으로 2005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1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거예요. 회전율이라는 게 거래량을 상장 주식 총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장의 상장 주식이 100억 주다. 그러면 한 달 만에 50억 주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회전율이 높아져 있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회전율이 높은 이후에는 제 경험이 맞다면 장의 변곡점을 맞습니다.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타를 치는 거를 평생 하지도 않고 또 주위에도 글쎄 단기 트레이딩이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 하더라도 오르는 날 따라 사지는 마시고 많이 빠지는 날 따라 팔지는 마시라. 최소한 이거는 좀 지켜서 좋겠다. 그것만 좀 극복하셔도 좀 버티실 수 있는데 사람의 천성이라는 게 또 정말 급하게 빠지고 오르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최근에 장세를 반영하는 그런 개인의 매매 패턴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어마어마하게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고차 시장도 뛰어들 것 같다고요? 이제 쿠팡이 왜 어떤 신규 사업을 할지가 관심이 가냐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번에 뉴욕스닥 익스체인지에 신주를 상장하면서 2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3조 3천억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3조 3천억이면 지금까지 쿠팡의 누적 적자가 41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누적 적자를 다 해소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영업 수익이라는 측면이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상태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늦으니까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진짜지 모르겠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쿠팡 이츠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빨리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 시장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음식 배달 시장 점유율이 쿠팡 이츠가 5.66이었는데 지난달에 17.1%라.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시켜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죠. 괜찮아? 쿠팡 이츠가 약간 빠른 느낌이 좀 있어요. 빨라요? 네. 배달 온 시간이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느낌 아니야. 로켓 배달 또 이래가지고. 그런데 진짜로 이게 예상 배달 시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52분, 67분 사이 이렇게 나오는데 쿠팡 이츠가 대체로 좀 빠릅니다. 아니 쿠팡 이츠가 내세우는 게 한 번에 한 집 배달이라는 걸 내세우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안 들르고. 그래서 빠르다? 한 번에 한 집이면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네. 사실 음식은 빨리 안 받아 먹으면 상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온도가 식으면 바로. 내가 세 번째 집이다. 나는 모르지만. 음식의 상태는 조금씩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제가 이런 쪽의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물어볼. 다른 분들도 지금 시켜드시는 분들이 확실히 빠르답니다. 그래? 17.1%인데 무슨 독점 이슈가 있어서 요기요를 팔라 그런 얘기라죠? 예전에?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쿠팡 같은 나스닥 아니죠. 미국 상장 기업이 되는 회사가 17.1%를 해서 지난 8월에 5.66%인데 뭐 불가 6개월도 안 지나서 17.1%는 이 추세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니 지금 뭐 카카오도 지금 배달하고 카카오도 배달하거든요. 그리고 쿠팡도 배달하는데. 무슨 독점이. 제가 그때 잔뜩이.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아저씨들 똥짓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는 게 로켓 직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사가지고. 해외 배송. 네. 미국에서 사가지고 이제 쿠팡 회원들한테 무료로 배송해 주는 로켓 직구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이거를 아 물론 이제 2,900원 멤버십 내야 돼요. 월요일. 그런데 이거를 중국에서도 사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로 그냥 공장에서 매입해가지고. 그렇죠.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 직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거 대행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해외 직구하는 회사들 많죠. 그런데 중국이 워낙 이제 싼 물건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하는데 로켓 직구 사업 범위를 중국으로 확대하려는 전략도 워낙에 이제 대형화를 하려면 중국 직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인테리어 관련이라든지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아는 지인도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수입해서 파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팔리냐 그랬더니 1인 가구가 워낙 늘고. 요즘은 우리 총각 때는 혼자 사는 남자들은 인테리어라는 건 아예 의미가 없었잖아요. 이불 한 채에다가 그냥 라면 끓여먹을 수 있는 이 정도인데 지금은 남성들도 다 이렇게 스탠드도 사고 이렇게 갖고 놓는가 봐요. 그래도 누구 집으로 초대하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손흥민 선수가 있는 프리미어 토트넘 호스퍼. 이거 생중계 한다며요 이게. 앞으로. 중계권을 사자겠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확보하고. 그래서 이게 3주 정도 들어오면 아까 말씀이 배달앱이라든지 또 해외 직구 배송이라든지 또 컨텐츠 OTT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얼마 안 남았군요. 11월 상장이라니까. 관심 종료에 일단 넣어놓으려고 그래요. 일주일 진짜 딱 남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쿠팡의 상장과 더불어서 우리 유통기업들 특히 온라인 쪽에 확장을 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영역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크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잖아요. 계속. 40만 원 근처까지 갔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뭔가 꽂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에서 3160 이 레인지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회사들 뭐 아랑곳 없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쿠팡의 새로운 신규 사업이 그러면 나머지 우리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도 좀 분석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액면 분할하는 회사들이 올해 굉장히 많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카카오가 뭐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한다 그래서 또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연초 이후에 액면 분할을 공시한 상장사가 9군데인데 예를 들면 카카오가 5대1로 그러니까 5대1이라는 게 5천원에서 5대1이면 천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한제당이 5대1 하이스틸 10대1 한국 석유공업 10대1 현대중공업지주도 5대1 3일제약이 2대1 펄어비스 5대1 바른전자 5대1 판타지 5대1 이렇게 액분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액분을 하는 거를 제가 왜 뉴스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는 무슨 뚠뚠이 이런 데서도 김종민 씨 같은 경우가 그러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짠다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그러면 바닥에 좀 깔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김종민 씨가 뭐 경기 김푸른 현대차 너무 비싸다는 거야. 20몇만 원 하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부담없이 8만 원이니까 사겠다는데 그래서 내가 종민 씨 이거 삼성전자가 400만 원이 넘는 거야. 액면가가 10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느낀 게 개인 투자자단에서는 이런 착시가 분명히 있구나.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굉장히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굉장히 차이 날 거 아니에요. 네이버 액분을 5대1로 하면. 그리고 카카오에 뭘.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 회사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뭡니까. 애플도 그렇고 또 테슬라도 그렇고 주식 분할을 하면 주가가 올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지금 개인 투자자 비중이 7% 넘어간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전에는 삼성전자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간에서는. 그래서 액면 분할이 호재인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좀 환기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뉴스로 좀 많이 보도를 해줘서 착시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부터는 HTS 그냥 매수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액면가가 얼마인지도 보시고 그거 이전에 항상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게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야.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를 물어보고 머릿속에 누는 거를 항상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액면가 대비해서 얼마고 또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만큼 오르고 내렸는지를 항상 확인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책임이 좀 있어요. 다 시청 얼마 내린 얘기 잘 안 하고요. 안 하죠. 9만 원 뚫었다. 3만 5천 원 넘어.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삼성전자 뭐 8만 전자. 8만 전자가 아니라 8만 전자면 5, 8, 2, 4. 400만 전자입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총 보는 습관들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만 듣고 하세요. 미국 주식임시다. 이항영 대표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말씀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